와 숙제가 나오네 와 많다 와 숙제가 왜 이리 많아 와 공부 많은데 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반도체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 그래서 이제 자 우선 도체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금속도체죠 알루미늄에는 이게 밸런스 일렉트론이 3개가 있는데 알루미늄이 그걸 다 도네이션을 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원자 1개당 3개의 전자가 이 뿌리 일렉트론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이렇게 많은 전자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전류를 아주 잘 흘린다 이게 도체다 전자가 무지 많아 그래서 여기는 저 그 길이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아니구나 폴리의 금제율이라는 게 있죠 폴리 폴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스프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톰이 한 개만 있을 때는 오 이런 저 어떤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이죠 전자가 바깥 배도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디스크리트 레벨로 잘 정의가 된다 전자 원자가 두 개가 가까이 붙여놨더니 이게 레벨이 스프릿 되고 전자들이 세 개는 세 개로 스프릿 되고 10의 23개로 했더니 에너지 밴드가 되어버렸다 서로 크리스탈을 만들면서 서로 관계해서 에너지 얘들이 다 전자잖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이와 같이 거의 연속적인 밴드를 만들었다 에너지 밴드죠 자 여기에 이 에텀이 여기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실리콘 에텀이 에텀이 여기 있다 칩시다 에텀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이 전자들의 레벨이죠 1S, 2S 뭐 이런 것들 있잖아 3S, 3P 뭐 이런 것들 2S, 2P 그런 에너지 레벨들이 쭉 봤더니 자 여기 아주 가장자리에 있는 1S는 에너지 레벨이 여기만 있고 이 거리 거리상으로도 멀리 못 가고 거기서만 이제 붙어있고 갈수록 가다가 이 밸런스 밴드는 얘들이 막 요 원자에서 요 원자로 갈 수도 있네 그치? 쭉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프리 일렉트로론이 되면 얘는 그냥 자기는 아이엠 프리 하고 돌아다니죠 프리 일렉트로 빌드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밸런스 밴드는 묶여있는 거죠 아직도 여기 바운드다 바운드 일렉트로 밸런스 그 저 에톰들이 실리콘 원자가 그 전자를 붙잡고 있죠 공유결합 얘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코발런트 본드 코발런트 본드에 붙잡혀있는 전자는 밸런스 밴드다 그래서 나중에 반도체에서 이 얘기 하려고 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죠 인슐레이터 에너지 갭이 무지 크죠 그래서 얘가 밸런스 일렉트로분들이 이 프리 일렉트로론이 잘 못 된다 이 온도가 뭐 보통 온도가 이 에너지 갭이 실리콘 같으면 에너지 갭이 1.1 일렉트로볼트 아니에요 이 반도체는 그러면 열이 있으면은 프리 일렉트로론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안 된다 전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금속은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밸런스 일렉트로론이 바로 프리 일렉트로론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자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컨닥티비티 컨닥티비티가 음 여기서 오옴 이거 시먼스 요새는 시먼스라는데 요 단위가 오옴의 역수가 시먼스에요 시먼스가 그 독일의 그 시먼스죠 시먼스 퍼 센티미터 이거 컨닥티비티다 그지 그랬더니 메탈은 10의 8성 짜리가 있는데 반도체는 저메늄 요동네네 10의 마이너스 4성 10의 1성 저메늄 근데 이쪽이 글라스 다이아몬드 어퓨즈드 실리카는 10의 마이너스 20성 그래서 오 20성이라고 그랬는데 아 요까지는 못 갔구나 10만에 16성만 해도 대단한 차이죠 컨닥티비티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하고 컨닥터만 해도 10의 10성 가까이 차이 나죠 굉장한 차이다 컨닥티비티가 자 실리콘이 실리콘이 대세죠 49년 정도 반도체를 발명할 때는 저메늄 가지고 발명했죠 근데 저메늄이 원자 번호가 약간 크고 에너지 갭이 약간 작죠 실리콘이 1.1이면 얘 에너지 갭이 0.6인가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이게 좀 열 특성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워 저메늄 그 반면에 실리콘은 지구 지각에 굉장히 많은 원소 모래 퍼가지고 용광로에 넣으면 실리콘이 막 나온다 그죠 실리콘이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은 이게 저 원자 번호가 얼마라더라 원자 번호가 14인가 그 전자도 14개가 있죠 1S에 2개 얘가 1S다 1S 맞죠 1S 원자가 있고 2S에도 2개가 있네 스피니 있고 2S에 더 많은 것 같은데 2개를 같이 그렸나봐 2P에 6개 8개를 같이 그렸네 여기 2S2P에 같이 그렸났네 그지 그 3S3P에 4개 얘가 이제 공유결합 하죠 공유결합 코발렌트 본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옆에 거 4개하고 공유결합을 이룰거에요 와 숙제 숙제는 하지 말자 여러분 쉽죠 이건 되게 쉽잖아 그룹 4 사족원소 이건 다 알거야 현미경으로 봤더니 표면에서 이런 원자구조가 보이는거죠 그래서 평면으로 이렇게 실리콘하고 4개씩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각각 4개씩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아까 3S3P에 있는 것들 4개를 갖고 왔죠 4일렉트론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2차원으로 했죠 인것이고 자 이걸 보자 이게 여러분 다음 숙제도 있을거야 밀도도 알아내야 되는데 5.43 옹스트롱 이란게 격자상수다 5.43 곱하기 이거 삼성이죠 거기에 실리콘 애텀 이 이거 보면 실리콘 애텀 기본적으로 그 구조죠 사각형 테트라헤드를 테트라헤드를 뭔가 사면체죠 그래서 실리콘 애텀들이 여기 있고 가운데 한게 있는거죠 얘가 얘가 저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치 정사면체 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 각각 실리콘 애텀들이다 그치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사면체가 보면은 아랫바닥에 정사면체의 내가 센터를 해보면은 얘하고 얘하고가 정사면체의 코아죠 그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놓여있고 이쪽 방향에도 놓여있죠 그런게 이게 정사면체의 센터 센터가 요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놓여있고 밑에는 이쪽 방향으로 놓여있죠 그죠 약간 어거지게 자 요기에 실리콘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 얘는 보니까 8분의 1 왜냐면 자기가 이 사각 4면 이 저 어 정육면체의 8개에 붙어있으니까 8분의 1만 카운트 해주자 어 얘는 2분의 1이겠지 어 얘 아닌가 그래 얘는 2분의 1 얘는 안에 들었으니까 1 어 얘도 저쪽에 붙었으니까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나누기 부피 하면은 밀도가 나올거요 그죠 그래서 요게 고거다 밸런스 일렉트로는 그 개수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지 뭐 1번에다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고 덴스티에다가 자 에너지 갭 자 원자간의 거리가 쭉 있으면은 원래 멀리 있으면은 3에서 3p 얘들이 제일 외곽이네 외곽 밸런스 일렉트런들인데 밸런스 일렉트런들 가장자리 근데 걔들이 원자를 가까이 오면 인터렉션을 해가지고 격자상수인 5.43홍스로운 부근에 오면은 밸런스 밴드하고 컨닥션 밴드에 자기가 에너지 레벨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밸런스 밸런스 바운드 바이 에텀 이죠 바운드 바이 실리콘 에텀 에 붙잡혀 있고 얘는 불이하다 에텀 에서 역할이 떨어져가지고 이렉트릭 빌드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영역이죠 자 와 원자 피리오딕 테이블 실리콘 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실리콘 여기가 몇 쪽이지 족을 안 써놨지 실리콘 원자번호가 14 전자가 284 다 1S 2S2P는 8개 3S3P는 4개 이렇게 사놨네 그제 원자번호 14 그래서 뭐 저 메뉴 우리가 많이 쓰는게 아세닉 포스포로스 불순물 보론 이런거 많이 쓰죠 밴드갭 오 요 밴드백 여러분 저 찾아보면 되겠죠 실리콘 카바이드 밴드갭이 클수록 온도 특성이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차량에서 쓸 때 엔진에서 이 차량은 어떤 데는 사막을 가다가 50도 어떤 데는 100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에너지갭이 클수록 잘 동작하겠죠 에너지갭이 작으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런들이 컨덕션 밴드로 잘 올라가가지고 리키지 전류가 커지죠 그래서 반도체가 도체가 된다 온도체가 돼버려 동작 안하죠 그래서 에너지갭이 클수록 좋다 고온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음 자 이제 실리콘 격자하고 여기 8개가 지금 밸런스 일렉트런들이 8개죠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구나 그 중에서 하나가 톡 떨어져 가버렸다 톡 떨어져 가버리면은 이 공유결합 자리에서 하나가 떨어져 가면은 여기가 호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트린직 실리콘이다 인트린직 실리콘이라 하면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 인트린직 노인피오리티다 불순물이 없고 실리콘만 된 순수한 결정에서 이 요 밸런스 일렉트론이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게 1.1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얻으면은 자기가 불이 일렉트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평균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상온에서 이게 보면 26인가 밀리 일렉트론 볼트 얘가 평균 에너지야 평균 에너지 전자의 평균 에너지 아직 이거 뭐 1100 밀리볼트가 되려면은 오유 밀리 일렉트론 볼트 가 되려면 상대가 안되게 작죠 그런데도 가끔씩은 이런 서멀 제너레이션 이라 그러죠 밸런스 일렉트론인데 박차고 프리 일렉트론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가오시안 분포 가오시안 분포 에너지 평균 에너지는 26 에 잠깐만요 평균 에너지는 여기에 26 밀리 일렉트론 25 라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1100 1100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한데 오 이게 확률이 가오시안 문포에서 확률이 얼마나 될까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확률이 익스포네셜 가오시안 배리언스 그걸 잘 모르는데 떨어진 게 1100 나누기 시그마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8성 할까 8성 8성 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 10만의 10성 12성 될지 몰라 확률적으로는 평균은 비록 작지만 가끔씩 특이하게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생겨날 확률이 있다 그럼 그것들이 밸런스 일렉트론 자리를 박차고 불이 일렉트론 된다 예를 들어 아마 여기 일렉트론 10의 22성 개 퍼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밸런스 일렉트론 들이에요 밸런스 그다 저 확률을 예를 들어 적당히 곱하면 10의 10성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프리 일렉트론 의 개수는 상온에서 1.4 곱하기 10의 10성 개 퍼 큐빅 센티미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밸런스 일렉트론 들이 많으니까 그죠 저렇게 깨고 나온 놈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프리 일렉트론 되면 나중에 여기 비디오가 없네 비디오 붙여놨나 안 붙여놨네 그 비디오 보면 어떻게 프리 일렉트론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얘가 깨고 나가서 프리 일렉트론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홀이죠 빈구멍이 홀이다 이 홀은 옆에 있는 게 옮겨올 수 있죠 프리 일렉트론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홀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은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만 이 프리 홀은 여전히 바운드 실리콘에 바운드 되니까 잘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월 작다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한 600되면 홀 모빌리티는 200도 안된다 바운드 되서 그렇죠 자 썸을 금방 말한 게 썸을 제너레이션이다 온도만의 함수다 썸을 제너레이션은 온도만의 함수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가 그 평균은 KT인데 그죠 얘의 가우션 분포에 따라서 1.1 일렉트론 볼트가 될 그런 확률은 온도가 증가하면 물론 증가하겠죠 그죠 온도가 확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썸을 제너레이션 비율은 온도만의 함수다 자 여기까지 아